오늘 먼저 기왕관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재영 영주시의 경제버시 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주시의 이영호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영희 기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주시 재앙 군인 회장 나진홍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선 영주문화연구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상 영주문화강남재단 이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한 영주향터연구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형북 한국예총경북연합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현규 영주문화강남재단 대표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하식 제1대2배 한국예총영주지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하식 제1대2배 한국예총영주지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하식 제1대2배 한국예총영주지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주의 청에서도 반응은 마지막 행사인 것 같습니다. 박하식 제1대2배 회장님께서 영주의 청에서 이렇게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포럼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그러고 보니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진정도 있었어야 될 이러한 자리라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예술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에 대표하시는 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 시인원에서도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자리가 우리 영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예술인들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영주의 청이 가지고 있는 현안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과제랄까 그러한 부분들을 훨씬 편하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전에는 이 자리가 우리 예술인들이 설계할 수 있는 예술인의 감으로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한번 마련해보고자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시기적으로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한번 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으면 더 좋겠다 해서 오늘 좀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예술 포럼으로 시작을 봅니다. 오늘 진정으로 해서 앞으로 보다가 많은 포럼들이 예술인들이 모서리를 함께하고 함께 우리 지역에서 또 나아가야 될 그러한 과제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리가 계속적으로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자리에 많은 포력과 감소를 함께 하셔서 영주의 예술인들이 가야 될 그런 발전적인 과제들을 함께 응원하고 가지고 있는 희망들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오늘 발행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9년 한국예총 문화예술사항 수상가씨 송계진 예총 회장입니다. 경북예술사항 수상가씨 신은정 우영혜 지구장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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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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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이 자리 우리 우주시민회관이 어떤 경쟁에 의해서 선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간 우리 예총에서, 그 전에 우주시민회관에서 다시 2020년부터 우주시민회관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지역의 어떤 상황들을 또 이렇게 보고 또 전화보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예촌 회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고 하니 이제 우리 영주도 어떤 그런 경쟁 구도를 계속 내세워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나는게 아니고,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 안에 나중에 정송 예총까지 이렇게 14개 정도의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전부 사무실을 다 두고 있죠. 여러분 이제 특히 영주는 유일하게 이 시민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이런 관계로 부패역, 예총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두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를 예총회관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지금까지 하는 행사는 또 이루어왔고 또 시민들과 어떤 그 의류와 소통의 장소로 활용을 해왔던 것이 우리보다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시세가 큰 동항이라든지 경주 또는 구미 같은 데는 예총회관이 있습니다. 경주는 그 회관은 없습니다만 통항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전인가 예총회관을 새로 만들었고 예갤러리로 하는 그 미술관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항 같은 경우는 원래 동미랑 한편에 예술회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행제 예총회장님과 통화를 한 번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준 것 같던데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회관이라는 이 공간이 부패역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것도 공간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회관 자체가 이미 우리 예술인들이 마을의 도약처럼 도약하지 준비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왔던 것입니다. 예총회 사업에 대해서 또한 도시가 다른 것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최빈탁 사업을 요새 발의하게 되죠. 이것은 예총뿐만 아니라 문화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중독된 사업도 있고 서로 어떤 점에서 경쟁도 되고 협력도 하게 되고 왔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은 좀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예총회에서는 지금까지 온 것은 소랭예술제, 생활문화예술제, 마동놀이, 변동어미, 구내 오케스트라, 예술 아카데미, 문화예술회관 기획사업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기업을 해서 공연과 전시를 우려를 받아서 저희들 적절한 안채가 탐결을 해서 행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시설 운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서는 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잊어버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시민들의 시민들과 문학학명 또는 문학세미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 왔고 미술협회 같은 경우에도 장기역부터 미술 아카데미를 열어봤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특히 꾸며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떤 그런 공연을 위해서 이 전체가 다 연습장으로 활용을 했고 그런 준비 과정을 이 회관이라는 공원 안에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연사들을 무적히 잘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냥 주원치의를 하고 공연을 하는 것은 내관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것 보통 그래서 제가 이제 15분 정도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좀 그런 점만 말씀드리고 곧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주에서는 예총과거나 황강도거나 문화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총은 이제 문간단체겠죠. 문간단체고 1년 더에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원은 어떤 적용이 나와있지만 제도하는 특수국인이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문화원 지휘룡법에 의해서 문화원을 육성해왔습니다. 문화원은 예총이 만들어지기 전에 문화 예술의 모든 것들을 한정해왔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예총이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면서 어떤 그 중복된 사화지 문의 갈등도 생기고 또 어떤 또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한 어떤 기득권도 과전력이나 이런 가능법에서 또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우리 각 단체의 중앙점을 보면 물론 예쪽은 예술쪽이고 저는 현대예술 중앙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도 보면 현대예술쪽으로 이 쪽으로 충전이 없지요. 요구에 뭐가시피 문화원 진흥법이 아니라 원자를 빼고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그 현대예술쪽으로 많이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또 역주도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원은 전통문화 그다음에 생활예술 생활예술 생활예술은 일상예술이라고 하고 아나트로 하는 단체들이 예술단체들의 어떤 그런 지원과 협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충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생활예술제가 너무나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문화원과 예총이 중목된 남이 있어요. 문제는 예총에서 생활예술제라든지 생활예술을 교육하는 어떤 분야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주로 예총에서 되는 분들이 교육을 욕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물려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누가 하든 어떤 주체가 문화원이 되는 예총이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술인들이 딱 깔아서 이거는 문화사업 이거는 예총사업 이렇게 갈라지지 없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업별로 계속 경쟁으로만 간다면 이게 참 아주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예술군단이 속하는 어떤 반찬을 또 예총할 예산도 없고 별로 없으니까 예산이 다 한쪽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그쪽의 행사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하고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이 된 것은 10년에 운영 이런 것인데 이것도 지금부터는 좀 늦게 서로가 화학도 하고 어떤 점에서 보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경쟁을 지향해서 어떤 통폐학도 하고 거기에서 남은 예산들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공동으로 힘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지원 및 매개자 전역할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그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밑에 보면 74개 어떤 그 지원단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지역에서 다 문화원과 예측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사업도 하지만 문화원과 예총의 사업들을 또 예산을 대행하는 전환도 많습니다. 시계나 공원에서 그런 데는 저런 데이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갈등을 좀 이렇게 차단시키고 상생하고 그 한 지역의 문화예술이 통합되면서 좋은 어떤 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조종자 역할을 또 사실을 개발해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좀 원하고 싶고요. 부선시의 어떤 상승 방안을 몇 가지 몇 개의 도시만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선시에서는 어떤 이제 사업환경이 다른 단체가 흥미를 접촉 비슷한 성격의 행사에 대한 신앙 부분 여기에 보면 북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직 강강 재단을 만들 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재단은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고맙시피 아주 오래된 행사들도 해왔지만 의회의 이야기를 한다면 예술제 음악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예측이 만들어진 다음에 예측으로 이관을 하고 예측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문화원회 다 주관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공도회 같은 경우도 뭐 10년만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공도회정 만들어지니까 당연하게 국도협제로 이관을 했죠.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그 자체에 우리가 결정해서 부당원에서 우리를 쓰지 않는 이렇게 이런 것은 아니고 보다시피 노력들이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다양한 당체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셨습니다. 뭐 나원예총시민단체접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었던 어떤 위원회가 매달 한 곳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야 이건 이렇게 하자 이건 저렇게 하자 계속해서 서로가 이해를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목적을 공동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상 방안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또 구성시의 예외도 같이 가십니다. 문화와 예술은 하나 하나 서류원을 만들고 두 단체 간에 서로 단체장을 명예공원으로 위축한다든지 그래서 문화원장님을 예총에 명예공원으로 위축하고 또 예총 회장을 문화원에서 명예공원으로 위축하고 이런 식으로 인적 교주도 만들어지고요 어떤 중동사업이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강함에 정비를 해서 어떤 주체장을 북쪽으로 몰아준다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도 어떤 일정한 마음이 서로 교류가 된 다음에 가능한 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체를 명확히 개선정에서 활동의 소지를 제거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사업 영역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문은 서로 지원도 해주고 만약에 문화원장에서 행사를 할 때 예총회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항상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제 문화원에서 대출을 받은 것도 받고 이런 이제 이제는 우리가 경쟁을 좀 제안하고 어떠한 나와 예술이 줄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어떤 협력을 했을 때 서너지가 분명히 생긴 때문에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러한 의미도 많이 계시지만 중복사업 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이 생깁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우리 정주 같은 영어로 소백 예술제 소백 문화제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지금 우리 시행으로 선비 예산 적재 이런 데 거의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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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 이상 그런 문화제 예술제 이런 건 없을 수도 없을 수 하는 겁니다 지민을 보는데 별로 이런 것들은 좀 과강하게 통폐하고 하면은 소맹 예술제에 대한 예산 소맹 문화제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반대 모으면은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이야기는 엉도로 마치고요 포항예술회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예총이 얼마전에 꼴레 동비남 해안가에 이렇게 예총회관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오픈십도 하고 안에 단독적 강의 절도가 들어있고 다양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꾸며놨습니다 꾸미 예총회관입니다 꾸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새로 그 모상 입구에 차량이 참석을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동산도 다니고 이런 빌복에 애총회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옆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갤러리라고 하는데 이곳을 도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구미의 작가들이 거의 이곳을 가장 일순대로 선보를 한다고 열람이 잘 오니까 두 차량도 잘 되어있고 특히 격두예술대남은 2017-2015년 해 논의라 Protren認 문장 콩 단지, 예총이 이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경에도 아토리얼, 아토리얼이라고 여기가 이렇게 만져있고 여기에서 예총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영천에는 다 남은 체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는 8개의 단지 가령 예총뿐만 아니라 지역에 다르게 살린 협의회라든지 하지 않으니 이렇게 인지에 들어서 우리가 1년에 가보니까 돈을 다시 내고 있다든지 사실은 다 물어보면 그게 무료입니다. 어떤 사업비를 의뢰해서 직장만 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 예총에는 여기 지금 나온 예총이 동시에 같이 사이좋게 주제에 들어 가겠습니다. 통도국민회반 마지막으로 사이좋게 되겠습니다만 예기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기마을은 그 그 북정동령은 서불입니다. 서불이 안동댐이 이제 스물지역이 되면서 그쪽 스물 마을이 옮겨서 마을이 만들렸는데 한 40년 됐는데 그 마을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에 예술을 입혀서 그래서 이 동네 주민들이 마을 이름을 정했는데 예술과 끼 이를 합쳐서 이름을 예기마을이라고 만들고 어 여기 제일 위에 좌측에 있는 건물이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건물 우체국 건물을 매절해서 이렇게 미술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바라보면 거기서 저기 주문을 보면 보이는 건물이죠. 금민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 그 예한 그 오래된 그 옛 건물들이죠. 옛날에 관청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도 이제 말 그대로 개를 이루어 만들었습니다. 금민당 개를 이루어 이루어집니다. 영주당 장가들도 많이 전시했습니다. 이렇게 안에 이제 시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구입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에 작은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가도 비어있는 상가를 이 개를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개의 동네 안에 곳곳에 세 개의 개를 한 개도 있는데 마을 회관은 거기는 이제 그 레이던시 작가 공간으로 형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배소박이라는 작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 하나는 숭씨 공간 한 개는 작가 작업 공간 한 개는 작가가 전용으로 전시할 수 있는 성설공간 그렇게 세 개로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그런 미술관 갤러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동시에서도 여기가 이제 청년산까지 가는 도산서원으로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여기 옛게마을을 어떤 허부만으로서 어떤 하드스팅이라는 이름을 기반 시설을 소송하고 또 어 원래부터는 또 그 동네를 해서 전국 그리기 대회를 열고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소송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소농소도 지금 비어 있거든요. 소농소도 지금 얼마 전에 그 TV에 나오는 어떤 옷에 식당들 많으니까 그런 촬영 장소로도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 촬영도 끝나고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갤러리로 전환을 시켜서 알 그대로 어떤 예술이 전국된 마을로 도전합니다. 고창군 미술관 고창군 이야기인데요. 이건 우리 경고예총회 회장님이 계시지만 저희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때 전라북도 방문을 해서 전시를 거치고 돌아온 길에 고창 그 미술관을 군립 미술관을 들렸습니다. 한창 군인 보다시피 고창 군립 회관이 멋지게 되어있고 그 옆에 미술관이 있고 그 옆에는 구악관이 있고 작은 도시지만 아비라기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또 전시장 안에는 그 작가의 그 지역작가의 작고작가 이런 사업들을 특집으로 전시를 하고 예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로 시민회관 이런 것을 어떤 경쟁을 통해서 어떤 선정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증명별로 아니 어느 단체가 시민들에게 가장 큰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해서 더이상 소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시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줄 수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문화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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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도 예총도 이제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강생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서로 협조하고 공동의 어떤 그런 사업들도 들어가고 뭐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상으로 두세없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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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호원 Train 있는 예술인들의 마음이 이런 상담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요구리 하나로 말씀드리고 어째가 참 역시 토박 이지만은 토박 이기도 하고 위에서 내지는 단지에 시작한 지가 그런 30년 아 으 으 사실을 까 이렇게 오면서 늘 그지 넘어서 예술인 이라는 Servo 그 지금 뭐라 같냐면 지금 1 야 지게 뭐 아매 주 마이사ence 으 그래수고 그리면 게시옵니다 예 아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기관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할을 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요구를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술인의 자세는 두 가지로 하는 자기 기능을 갖다가 키우는 것이 뭐 또 하나는 전달합니다. 필수의 양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예술인의 일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아까 아카데미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것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기량을 향량하기 위해서 그런 도착이 많이 했고 이렇게 후학을 길러나간지 사진은 안 나왔지만 음영에 사는 대교장 같은 경우에도 후학을 길러나간 큰 어떤 곳이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오늘은 이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다른 지역에는 어떤 예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도 그 비슷하게 어떤 일을 해왔던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와 예술이라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예술인들 펼기도 하고 예술 작품을 펼기도 합니다. 아마 통영에 가보면은 그것이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보면은 예술인들의 이름을 딴 거리들이 있고 그 거리 한켠에는 꼭 그 예술인들의 기념관이 있고 어떤 구멍가게를 갔는데 그 다섯 명의 예술인을 갖다가 깃발로 얼굴을 갖다가 흘러기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이제 통영은 옛날에 이순신의 통영이 아니라 이제 통영은 대한민국의 인문학의 성지가 됐습니다. 그 인문학의 성지를 만든 것은 달리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여섯 분인가의 예술가들은 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주에도 많은 인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인물을 갖다가 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인물을 그 인물에 앉아두고 전부 다가 제잘랑식으로 그냥 계속 살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팔 수 있으면 팔자인 거죠. 그런데 인물의 거리를 만들었으면 그 인물에 대한 뭔가 그 한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딘가 알겠죠. 이 마을에 가면 이 문학 작품 하나 가지고 완전히 울고 사면 1년을 가지고 삽니다. 이 문학 작품 하나 달랑 단편소설 하나 가지고 1년을 살고 그리고 거기서 춤추자 말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봉평보다 더한 곳이 생겼어요. 어딘가면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보성 불교입니다. 불교에 가면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 동네가 처음이에요. 여기 아래 보면은 조정래 라는 인물인데 기념감도 지었지만은 저기 오른쪽의 그림처럼 지도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돌립니다. 그리고 위기에서는 이들 나름대로의 민주의 성진이 뭐의 성진이 하면서 지금 만들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거는 다 사람들이에요. 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보면은 전부 다가 그 태백상력이라는 책을 갖다가 함께 느끼고 뭘 하면서 여기를 다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뭔가를 뭐가 있으면 만들어야 되죠. 말만 또 들고 주면은 영주에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우리가 말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지금 요즘 보면은 전국에 도시 재생한다라고 막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도시 재생을 해야죠. 그거는 한 20년 지가 되면은 2040년이 되면 전국의 75%의 도시가 재입 기능을 못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년 뒤에 재입 기능을 못 하는 75%의 영주가 지금 현 상태로는 거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도시 재생돼요. 도시 재생하는 게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신제 여러 개의 콘텐츠인데 그 콘텐츠에는 뭐가 필요할까? 필요한 뭔가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전부 다 그 지역에 상징하거나 그 지역에 뭘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각 지역마다 뭘 만들어 나갑니다.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전국체험일본지 처음 일본제가 어딘가 싶었지만 이게 서울이 아니고 전라북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나가면서 누가 가장 그 내용을 가장 깊숙이 가장 정확히 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걸 갖자 전부 다 작품 속에서 이미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에서 뭘 할 것 같으면 예술가들은 예술가들은 배제입니다. 영주에서도 배제하는 거죠. 그럼 어디 예술가들은? 저 서울 예술가들을 데려가서 영주의 정체성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분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영주에 있는 예술가들은 전부 다 뭐냐 앞에 중간에 말하는 걸 뺐습니다. 뭔 말을 뺐는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영주 예술가들 지금까지 뭘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 사진이 요거는 앞에 그림 잘려진 요거는 외나무다리 축제의 포스터입니다. 근데 요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인데 요 가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누가 전문점 만들었죠? 이 보편감사진 누가 전문점 만들었어요? 요 사진은 아닐까 보죠? 요 사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요 사진 앞에 있는 개인적으로 가서 찍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얼굴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가지고 다른 것만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이거 사진작가 옆에서 사진작가 옆에 회원들이 찍은 사진이고 아니면 관광사진처를 찍은 작품입니다. 이거 사진작가 옆에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명주 곳곳에 어디 어디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풍경 사진작가 옆에 분들한테 물으면 다 압니다. 그런데 영주에 뭐 만든다 갔는데 사진작가 옆에 분들 몇 분 벌려가셨습니까? 뭘 만들 때? 그리고 또 봅시다. 요거는 그냥 제가 어제 노래를 듣다가 가져왔는데 요 주인공이 앉아계십니다. 요 얼굴이 아니고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연예인협회 회원이 작사작품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요 가사가 제목이 물속에 고향하는 것인데 병원에 물이 잠기는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옆에서 이런 노래 만들어 부르고 뭘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었을까요? 아무 지원 없이 그럼 왜 할까요? 그가 나름대로 나는 예술인일 때 하는 겁니다. 예술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영주 예술인들은 기본 자세로 해라 돈은 딴 데 줄게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야기 보다는 우리 회원이 쓰신 동화집입니다. 그 속에 보면은 우리 각 지역의 동화를 다 실어놨어요. 설날을 가지고 동화로 만든 것이죠. 가령 이 중에서 그 선화의 선묘왕자의 이야기를 갖다가 만든 것을 보면은요. 우영도 만들었고요. 원래 우영 하나 선묘왕자가 했었죠. 우리 회장님도 한 십여 년 전에 하셨죠. 선묘왕자 이야기 가지고 그리 봅니다. 그리 봅니다. 그리 봅니다. 의상 발표에도 선묘왕자 검색으로 했었네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영국도 했습니다. 물론 요 지금 요거는 지금 외제사람들을 불러 세는 건데 옛날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영국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압니다. 2005년인가 2003년인가 그때 의상대사라는 영국을 했습니다. 그때 선묘왕자가 늘 나왔었죠. 이렇게 우리를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배우고 있다라는 지혜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문화 예술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 성재진 부회장님도 거기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문화와 예술은 별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예술활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문화 속에서 예술이라는 꽃을 피워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술은 아마 20년 30년 뒤에 아니면 1세기 뒤에 이 문화를 가지고 이 지역의 우리 호학들이 새로운 예술을 또 만들어 나갈 겁니다. 얘가 얘가 내 마음을 알고 그 황능과 정백이지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예술은 너들이 커가라 막 이런 어떤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그런 마음이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원 예술과의 어떤 예술과의 관계로 얘기했는데 어 그 관계에 사실 뭡니까 예술이 없었을 때는 문화원에서 이익을 다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술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나가고 뭐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나 그만큼 거짓스러운 어떤 그건 아니지만은 어쩌면은 문화원의 예술 두 단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뒤에서 부교하는 사람들이 싸움을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화원에 있는 분들하고 내하고 친구들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런 걸 가지고 어 저기 그 싸움을 시키는 거 이거는 정말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술이 크는 것은 영주의 미래입니다. 문화원이 현재라면 예술이 미래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래서 첫 그림을 아까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끼상수 그 그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 이제 가끔씩 우리 예술행사에 보면은 다른 단체 행사에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그래요. 왜 그런가 내가 지금 다른 걸 준비하고 근데 그거가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내 것만 드는데 내 것 제쳐놓고 그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예술제 기간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뭐 일단 이러면 다른 단체에 가는 게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술인 단체를 또 안 보이게 이런 게 없었고요. 그건 우리를 모르는 내 작품이 제일 우선이지 나무 작품 박수치라는 게 우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믿는 데는 바로 이곳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공연이나 정신화 했을 때 거기 가줬을 때 누가 더 축하해 줍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같은 예정위원들끼리 박수 쳐주고 뭐 해줘야만이 뭔가가 되지 않을까. 남들 박수치러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같이 나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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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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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재단 측에서도 좀 더 발음해서 제 오신하고 같이 좋은 자리 하시는 여기가 이렇게 그렇게 좋은 어떤 시선도 아니지만 여기는 성질입니다 문화예술의 연주 문화예술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생각에 올리고요 또 재단에 하고 있는 지금 뭐 있어 봐야 할 때는 좀 더 현대적이고 그래도 좀 더 나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 재단이 신생 단체지만 이렇게 예중과 또 문화원의 어떤 정팔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 계시는 그 많은 예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집이라기보다도 재단 대표이사님으로서 연구에서의 역할이 문화원과 재단과 예정의 장기협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느끼듯이 시설과 환경 인력, 예술인들의 인력 이런 것들이 장기협제 돼서 좀 잘 나갈 수 있을 때 연구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네 그리기보다 인적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프로자님께 답변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원에서 제가 이사를 하시기 한 1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원 부원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문화원에도 부원장님들이 몇 분 계세요? 계시지만 저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시도 수강의 시인이고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다시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착잡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송계신 대장님하고 김동수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문화원에 돌아가면 꼭 오늘 들었던 얘기도 제가 낱낱이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어떤 토론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문화원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문화원 사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문화원은 지금 원장이 한 분이고 구원장이 네 분 계시고 이사가 원세 30명 매여입니다. 30명 매여인데 지금 21명은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장, 구원장 다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어 있고 문화원하고 풍기 문화원은 지금 두고서 같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회원은 지금 한 700여 명 정도 회원이 등록된 상태고 아마 예총 회원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문화원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원은 1, 2층 건물로 사용하는데 1층은 지금 사무실에요. 오른쪽은 사무실이고 왼쪽은 그 측도 갖다 놔놓고 봤는데 조그만한 회의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2층은 2개의 강당인데 한쪽 왼쪽 강당은 사군자하고 서열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갖고 놨기 때문에 사군자하고 서열밖에 다른 단체가 도와던 것들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거기에 뭐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공연이 같은지 또 나타 같은 경우는 또 깨우고 일체했거든요. 그 문화원에서 지금 동아리가 한 12개 동아리가 지금 우렴이 되고 있어요. 12개 동아리인데 한 동아리가 한 25명 정도가 제가 있어서 한 36명 정도가 지금 문화원에 지금 제가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강장 착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가 있어요. 지하실에 있는데 지하는 시설을 전부 탈 때부터 지금 지하가 많이 습기가 차고 공폐가 피어 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거기다가 이제 황평기 같은 걸 철치를 해서 하지만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게 짐하고 냄새도 나는 지하에서 지금 문화원 도예 반이 있어요. 도예가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 굉장히 막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운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오늘 같은 토론회가 사전에 아마 한 1년 전에 좀 이런 토론회가 얘기가 되고 또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그런 관계를 빨리 좀 유지가 됐었으면 좋지 않았겠다는 생각은 오늘 이 자리에 좀 저는 마음이 그렇게 됐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원에도 보면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예총에서 문화예술 아니요. 그런 단체들은 아까 우리 송재인 선생님처럼 분류를 할 건 분류를 하고 이제는 옛날에 내년 천여년이 아마 문화원 50주년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굉장히 오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마 예총이었을 때는 문화예술을 그냥 통틀어서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했던 상태인데 아마 예총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옛날에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 정통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지금 문화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그 12개의 교대인도 아마 예총하고 관련된 표현부터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하자면 아까 그 예술위원회 같은 형태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좀 자주 만나가지고 서로 흐신탄회하게 얘기 좀 하고 저는 문화원은 예술위원하고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장님과 지금 그 시기위잖아요. 그것은 그냥 예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한다면은 앞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시도지면 더 크게 낼 수 있는 일들도 많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문화원하고 예총이 좀 같이 기만 맞잡고 해서 조금 지금 문화 예술 발전하기 큰 역할들을 앞으로 좀 더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시발점이 오늘 이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들은 얘기들 제가 문화원에 가서 꼭 전해드리고 앞으로 좀 같이 좀 살 수 있는 길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이지만 달리 토론을 해야 되는 그들이 옳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안고 있는 숙제와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숙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의원님들 또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문화원이 이제 문화원을 지어 나가기 전에는 또 같이 또 경쟁을 해서 위탁 운력을 서로 또 이제 그대로 또 나타나갔었고 지금은 문화원이 지어졌 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좀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이번에 토론도 시민회관 위탁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뭐 축제로 가자 했던 것이 토론으로 오긴 했는데 정말 좋은 시간점이 들어갔습니다. 의원님들 꼭 좀 기가만 쏙 두셔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총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주문화예술관광에 대해서 앞서 나가서 해야 될 일꾼들이 사실은 문화원과 예총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지금 시설에서 좀 보완될 부분 그리고 예총이 항상 도구살이 하듯이 이렇게 매번 위탁으로 인해가지고 불안감을 펼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번에 또 이러한 상황이 또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이 있지 않으려고 하면 좀 편하게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총회원과 문화원회원 그리고 임원을 경직하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불의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원과 또 문화재단과 그리고 예총이 함께 힘을 모아서 편의체를 구성해서 나간다 그러면 정말 좋은 그러한 우리의 역할들이 영주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리라고 보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총발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 분은 함께 말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의원 장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이 좀 착잡하고요.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되고 제가 회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모임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총이 왜 존재했는지 예총이 했던 일이 뭔지 예총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여덟 개 단체들이 왜 협회들이 갈등하는지 이걸 왜 한계로 모아갈 수 없는가 시기 질투 반복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했던 것은 지금 문화원이 이렇게 시민회관을 위탁함으로써 이렇게 위기감을 느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시간이 좀 늦었지만 또 이게 또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예술이 우리 예술과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뭐였는가를 굉장히 큰 역할이고 영주의 큰 근간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상단을 모셔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정주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 동네에 살고 싶다 영주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건 바로 정주의식 정주 기반의 근간이 되는 게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그런 것을 예술 문화가 주지 않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이게 투자를 엄청 해야 되는 게 바로 문화예술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바로 EQ 문제, 감성의 문제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개인 감성이 아니라 그 사회적 어떤 감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데 동네가 살만하다 뭐 우리 시의 자살립이다 뭐다 이런 우울증이다 우울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제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것 유명한 철학자가 인간은 유리적 동물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앞서 더 귀한 것은 바로 이런 예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제가 조사를 해본 길과 왜 이렇게 갈등하고 할까 라는 것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문제가 많이 가고 있었고 또 앞에서 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전문직이 아니세요. 예술에 대한 전문직 그리고 그분들은 잦은 정보로 자꾸 바뀌어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예술에 관련돼서 이거는 얼마나 컵할 수 있고 상당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라서 그래서 전문직 전문 예술 전문하시는 분이 별장직으로든 또 아니면 잦은 정보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거기서 계속 돋방위로 좀 돌봐줘야 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많은 돈을 한 200억입니까 400억 정도의 돈을 각 부서마다 실링되는 딱 돈 보다리가 우리 시가 얼마나 듭니까 400억 듭니까 410억 정도가 문화예술에 주는 돈인데 거기에 어 기반공사들이 한 47% 48%가 기반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뭘 짓거나 짓는데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조 이렇게 사회하는 단체들에게 주는 돈은 겨우 4.7%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적은 돈으로 이제 회과자들이 서로 시기 지도하고 반복하고 같은 협회에서도 사업을 나눠주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기반공사가 끝나면 그 정도의 돈이 다 문화 예술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주 할 수 있는 영주 떠나지 않고 관광으로 이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나 문화원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 전통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또 계승하고 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합류할 수 있는 그걸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안일한 데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아직 법이 약법도 법인데 정해지지 바뀌어지지 않는 데서는 형평성과 그런 것으로 이제 부족을 나눠줄 수 밖에 없는 입니다. 그래서 많이 의회에서도 의원팀 고민 많이 많이 하고요. 많이 힘들고 나가면 저격당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번 기회가 늦었지만 굉장히 좋은 시기이고요. 똘똘 뭉치고 뭐 협회 각 협회들이 저거야 똘똘 뭉치려는 건 어떤 문제냐면요. 소통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하고 도움을 필요한 대로 좀 협치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좋아졌지 않았던 생각을 봅니다. 다른 동네는 사람을 팔아먹고 문인들을 예술인을 팔아먹고 그 동네가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 있나라고 이제 자성하는 것도 될 겸 저도 오랫동안 저는 문화예술 소비자이기도 하고 생산자이기도 하고 재복생이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래카나마에 오신 분 우리 의원님들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줘야 되고 이쪽이 내 마당을 넓히기 위해서 뒷산의 마당을 좁아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똑같이 잘 형평병성했고 법에서나 어긋나지 않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각종 부모님들 다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정말 나눔 기간이 없어요. 2년 몇 개월밖에 없으니까 있을 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힘을 또는 요구사항을 많이 수렴하셔서 의회에 전달해 주시면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의회로 갖고 오시면 제 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오늘 수치적으로까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주시 예산이 8,000억이라고 합니다. 8,000억 예산에서 400억이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 쪽에 예산으로 있다고 하니 그것도 좀 놀라워 지치고요. 거기에 뭐 48%가 기반시설 또 운영하는데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우리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데는 4%만이 지원이 된다고 하니 계산으로 적으니까 고흥이 안 되는 고흥이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우리 이제 예수님들이 목소리도 좀 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에서 또 많이 반영하셔서 또 저희 예수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뭐 세세히 좀 살펴봐 주시고 아 22억 정도가 우리 예수님들이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근데 저희가 실망하기는 여기 한 10% 정도밖에 실망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네. 저희 또 예수님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장에 나갈 때에 그 목소리가 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지정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블루어에서 또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유토론으로 해서 토론자나 발표자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지정해서 답변을 들으시도록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로에서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고 네.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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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우리 원망스러워요. 박하십 손에 계신 분이 누가 하셨는지 죄송합니다. 영대 지혜 회장, 지혜 회장이 많이 계셨거든요. 몇 번 성남수가 흘러갔습니다. 우리 이해라 회장이 몇 때입니까? 앞에 마이 서클리 많이 계시죠? 이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아직까지 사무실이 하나 없어서 쩔쩔 밀면서 아까 우리 김두국 부회장님이 하는 이 현실적인 이 장소에도 서클이 넘어졌다면서 본인이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설이 없어서 살아서 오는 것 하나 없어요. 가자 서클 가야 여쭈요. 이렇게 하는 법대상들이 사실은 너무 살아야 하는 것이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백총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며 사실 쪽에 가축하여 있습니다. 거기는 시위의 직원들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예술인터가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서 자리도 없고, 하나도 없고. 우리 시민회관을 아마 6년의 동일에서 위뜸을 받아서 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건 말로도 벗겼어요. 지금 벗겨서 갈 곳도 없는 것 같아요. 방금을 가. 일을 절차한. 그래서 아마 이 날이 많이 안 되었나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장경위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시위의 초선이 왜 이랬죠. 시위의 대가 아래 5분 발언이 있는 게 있죠. 5분 발언을 함께 얻어서 문화영주회관에 의해서 자존심을 최대한 줘야 되겠다. 자존심 따라 자존감이라도 최대한 줘야 되겠다. 연기에서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송재인 경수재 회장님이 저 비결함을 빚어놓고 봤어요. 인근의 것, 먹기껏 빚어놓고 봤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좀 착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경위원이 오늘 자리에 왔으니까 시위에 가거나 5분 발언을 달라고 해서 가만히 커서 우리 문화예술의 자존심을 좀 드려달라고 해서 발언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도 반할 점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 우리 장경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서로 8개 우리 지부가 있는데 좀 더 단합되고 같이 협조하는 건 무려 있었다면 이와 같은 철청한 이런 생활도 우리 해갈도 없는 너무나도 없는 건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달에 있어서 마음이 좀 착착하네요. 그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위원 몇 분이 왔는데 저기 저... 옛날에 우리 경북... 영주 경북 경청에서 운영하던 도서관 있죠. 영주 공공 도서관 그건 지금 현재 뭐랑 뭘 철역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어요. 지금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데라도 장소를 좀 주셨으면 좀 욕심이고 또 한 가지는 심의심으로 보니까 영주 이동과 영주 이동이 통합을 언젠가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또 장소가 나오세요. 이래서 우리 장소를 사무실이라도 배우셨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시위원 이용원 시위원 계십니까? 문탁드립니다. 우리 시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우리 첫 쪽에 또 시위원 이재웅 시위원 계시죠? 문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을 마시면 또 다른 분이 할 일을 이케 줬어서 제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문탁드립니다. 박영주입니다. 내가 이래 보니까 영주가 정말로 문제입니다. 영주에 영주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김천이나 붐이나 이런 데 가서 예술회관을 보고 와야 돼요. 저 위에 까치홀이라는 데 이게 지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문화 예술회관이 이렇게 요래지면 너무 작잖아요. 작업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무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김천 예술회관 한번 가보세요. 요 예술 어 회관을 이렇게 없어가지고 지금 뭐 어느 돈 어느 돈 폐쇄하게 그 단어 박근길 선생님 얘기도 잘못된 거예요. 좀 크게 좀 지어가지고 신고 신원들 뭐예요. 바로 얘기해요. 요 장면 초선이 가서 이게 뭔 얘기 하겠어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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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제가 놀라 재선이 박영교 박영교입니다. 제가 한국문협의 이사입니다. 여기 영중문협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참 답답해요. 물론 여기 보조금 문제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보조금 얘기는 그냥 접어두고 나도 예술 해관 하나 제대로 없는 영주시가 뭐 문화원장 왔어요. 문화원장 이런데 문화원장 참석 안 한다는건 말도 안 되는거예요. 문화원장이 내가 경북지회 해장 지회장을 경주서 백스업에서 올 때 자기는 대우시내에 살면서 경북 지회장 나왔어요. 내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내가 이겨가지고 결국 내가 영주로 한국문협의 경북지회를 영주로 가져왔어요. 그 문화원장이 한번 제가 와서 한번 얘기를 좀 듣고 가야되는데 어제대로 그 우리 신앙소매할 때 뭐라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오네 여하튼 예술회관 하나도 없는 영주시가 이 뭐 문화예술이 되겠습니까 시원님들 잘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이유로 ش 이역호 의원님께서 내년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2개 할께요 예 그 시그니더 봅니다 그 우리의 위원장도 계신데 제가 하실 그 시험은 6년차입니다 5년차인데 저는 2년 동안 또 사실 그 문화예술관계에 관련된 행정복지위원장을 또 이전을 했습니다 저는 뭐 방금 우리 뭐 구라우와 해간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다 하시는데 제가 지금 6년차에 지금 이 문화예술 쪽에만 있었습니다 2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한 번도 지금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자고 먼저 일하는 의원들이 없으니까 아쉽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데 이 다른 낙체에서는 저희는 위험해하고 같이 간단하게도 하자고 소통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면은 주 예의하는게 예산입니다 예산밖에는 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는게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소통하면은 철저히 예산일겁니다 근데 예산이라도 좀 소통을 하자고 해야되는데 이쪽 회장도 계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6년차에도 한 번도 이 소통을 하자고 했는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문화예술 쪽에 소통을 하자고 그런 소리를 다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사실 저희들이 시민을 뽑아주셨는데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먼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만드자 만드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원래 저희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위원회 청소년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이 문화예술 강남 쪽에 또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저희도 사실 아동청소년 영주시가 아동청소년 도시 다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하고 있고 또 강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이제 합동을 하는데 좀 자주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제 좀 이 영주시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제가 이제 한 말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선추직이 영주에 이제 뭐 시임원, 도의원, 시장, 국회원에 있습니다 이 선교가 하면 영주시민이 매시 많이 갈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은 보니까 문화원장도 선거하고 애초회장도 선거하고 전부 다 선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노인회장도 선거를 해요 다른 시골에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문화원장을 꼭 선거를 해야 되느냐 알아보니 다른 데는 거의 추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이 영주에 한 도시가 봉화에서 영주에 오시는 분들이 한 30% 가까이 30% 넘습니다 우리 이제는 또 봉화춘향인데 영주가 좋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강천 쪽에, 예천 쪽에 있는 분들이 영주에 한 20% 좀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다름이 안 되는 게 혹시 그런 게 있어야 다름이 안 되느냐 이런 또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영주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은 봉화, 예천 쪽에 많이 오셨는데 영주 오셔가지고 자식을 키우면 사실 영주 사람이 있고 합니다 결국 다름이 안 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노인회장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 문화 쪽에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장도 사실 어떤 분을 추래해서 참 하시면은 참 다름이 더 잘 될 텐데 참 갈라진다 참 그런 게 아주 좀 저는 느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소개해주신 또 우리 또 좌우는 좀 깁니다만은 찐크지션에서 저희들 한번 부탁 한번 알았어요 하긴 했지만 근데 사실 우리 회장님 회장님이 저희들 예산 때문에 저 남아 한 곳이 봅니다 저희들 예산은 저도 오늘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앞으로 좀 의외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물밀잡아 가지 않고 드러내고 우리 이승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영호 의원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위원장님 또 말씀을 한번 더 듣고 그러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발견해 주셨는데 귀한 자리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도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았고 노래도 잘 네 네 오늘 사실 그 이 포럼이 있다는 얘기도 거제 들었어요 거제 듣고 우리 대충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오늘 꼭 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어서 그런 데에 맞는데 끝까지 제가 또 참석을 하고 가요 왜냐하면 그 연주 예술 하시는 우리 회장님이 다 오늘 모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방금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문화원으로 문화원 소속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예총에 별도로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아까 뭐 우리 저는 뭔가 춘향의 고향입니다 영주 지금 28년째 살고 있는데 뿌리 내려서 살다 보니까 영주에 한 가지 단점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 폐가 갈려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단체 문화 단체 예를 들어서 뭐 문인협회나 아니면 무슨 연극회나 어떤 협회가 생기면 정말 그 단체 하나로 이렇게 좀 똘똘 뭉쳐서 지략되면 봐야 되는데 이 뭐 조금만 의견 틀어지니까 나가서 갈라지고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오늘날 이런 영주시의 문화의 현실 현주소가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오늘 나오셨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문화와 관련된 우리 시민회관과 문화예술회관 까채홀이죠 원래 문화예술 시민회관은 문화문이 위탁을 받았으면 문화예술회관 까채홀을 우리 예총으로 위탁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한 팀이 지금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팀장 이하 제가 봐서는 시청으로 들어가시고 거기를 우리 예술을 하시는 분들 대충의 장소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들어가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그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감사합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문화원입니다 문화원 속에 하단법인 예총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예술과 문화 그걸 좀 분리를 하셔서 저희 의회 예산을 요구를 하실 때 그런 정확한 분리를 하셔서 그리고 통합을 하십시오 이렇게 단체 단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예술이 예술 예총 쪽에 자 우리 단체 200만원 필요하다 300만원 필요하다 딱 직결하셔서 원래 예총에 영주 영주 예술이 영주 예술이 영주 예술이 잘 기틀이 되어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우리 이용호 원하고 저하고 장영희 의원 여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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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